안녕하세요 오늘은 든든한 아침을 책임질 식빵요리 길거리 토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야채를 썰어 볼게요 양배추를 곱게 채 씁니다 그리고 양파도 조금 곱게 채 썰어서 바닥바닥 떼어 주시구요 당근도 색감으로 곱게 채 썰어주세요 길면 반으로 잘라 주시구요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여기에다 계란 3개를 섞어서 잘 풀어 줍니다 그리고 달게 드시고 싶으면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저는 안 넣습니다 맛소금 1작은술 조금 두꼬집 되겠습니다 넣었어요 참기름도 조금 넣어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팬에 타지않게 기름을 조금 두르시구요 버터를 녹여서 식빵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타지않게 불 조절을 잘 하세요 버터가 많이 넣으면 느껴지니 조심하시구요 팬에 기름 두르시고 야채를 올려서 식빵과 비슷한 모양으로 네모로 불을 잡아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불은 중약불로 하셔야 됩니다 계란 음식을 팝니다 이렇게 하여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는 식빵 위에 체다 치즈를 올려주시구요 야채를 올리시고 그 위에 케첩을 덤벅 뿌리고요 빵 한 조각을 또 덮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돌리면 치즈가 녹아서 맛이 있어요 먹기 좋게 자르면 토스터 완성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